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교 수업 받아도 효과 없고 학원 수업 받아도 효과 없고 과학 수업 받아도 효과 없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조금 어딘가 모순점이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학교 수업만 받아도 정규열등 하나는 있고요. 학원 수업만 받아도 정규열등 하나는 있고요. 과외 수업만 받아도 정규열등 하나는 있습니다. 그럼 학부모님들이 또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건 그 아이가 원래 똑똑해서 그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대생 평균아이큐가 117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학부모님들은 말문이 막혀버리죠. 대착각하는 것이 또 있죠. 그 특정 사교육을 받으면 학교 성적이 오른다라는 생각이 엄청난 대착각입니다. 아이의 학습 팩터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은요. 수업은 받아서 오르는 게 절대 아니죠. 이 학교 성적은 학생의 머릿속에 지식이 있어야 올라요. 지식. 좀 정확히 말하면은 학교에 지식을 쌓고 그리고 응용력을 길러야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수업, 학원 수업, 과외 수업 자체가 학교 성적에 직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나도 알아 인마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알고 계시다면 학교 성적 하락의 원인을요. 학교나 학원이나 과외에 돌리지 마세요. 저는 이제 학부모님들 대다수가 자녀 교육을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연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입시 설명회에 참가하고 그 다음에 잡단 학원 및 과외 정보도 구하시고 또 수잘데기 없는 어머님 모임에 참가하죠. 이런 소재들이 이제 드라마 소재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소재가 된 것은 학부모님의 교육 연기를 또 다른 분이 또 연기를 하시는 것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이 아무리 많은 입시 정보를 알아도요. 또는 세세한 사교육 정보를 알아도요. 또 어머님들과 아무리 친밀하게 교류한다 그래도 이런 모든 활동들이 아이의 성적에 직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께서는 뭐 하는 거냐면 시간과 돈을 갖다가 펑펑 쓰시면서 자녀 교육 연기를 갖다가 펼치고 계신 거죠.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자녀 교육을 핑계로 연기나 즐기시면서 실질적인 자녀 교육 책임은 회피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히 얘기하면 자녀 교육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느껴집니다. 그러면 학교 성적에 직결된 것만 하시면 됩니다. 학교 성적에 직결된 게 뭘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녀 머릿속에다가 지식 넣고 응용력 쌓아주는 거 이것밖에 없잖아요. 이것만 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아이 스스로 머릿속에 지식도 넣고 훈련 통에 응용 지식도 넓히고 당연하죠. 이 당연한 것을 교육하지도 않으면서 자녀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녀의 학교 성적이 올리고 싶으시다면 자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교육하세요. 이게 진짜죠. 이것만이 이제 성적 향상에 직결된 것입니다. 어머님이 알고 계신 입시정보는 성적이 올리는데 도움이 안 되고 사교육 정보도 도움이 안 되고 엄마 교류도 도움이 안 됩니다. 1나노미터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엄마 자기 만족감이죠. 자녀를 위해 뭔가 하고 있다는 거 그 만족감에 정신 팔려서 실제 할 일을 망각하신 겁니다. 특히 거북하세요.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요. 자기 주도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해서 매일 책임지고 실천하는 것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뭐 식사 준비하고 집안 청소하고 교육비 담당하고 가정 대화 등등은 어느 집이나 다 합니다. 디폴트 값이에요. 디폴트 값. 설마 디폴트 값을 노력을 노력이라고 말하진 않겠죠. 엄마 아빠가 할 일은 자녀가 스스로 공부해서 실제 내용을 공부 내용을 머리에 넣고 응용하려면 제일 중요한 요소가 공부 시간 확보 능력입니다. 공부 시간 확보 능력을 먼저 가르쳐야만 됩니다. 특히 절대 공부 시간은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확보가 당연히 돼야지만이 지속적인 공부가 가능하잖아요. 일정한 시간 확보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즉, 엄마 아빠가 할 일이 자녀의 생활 습관 관리입니다. 성적에 직결된 게 뭐냐면 생활 습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생활 습관 관리 아빠보다는 엄마가 관여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아빠가 경제활동하고 엄마가 집에서 가사회를 많이 돌보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아이하고 지지고 복는 시간이 많으니까 생활 습관에 관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성적에 직결된 거예요. 어떻게 하냐? 체킹 시스템을 만드시면 됩니다. 제가 쓴 책 중에 똑똑한 엄마는 하루 10분 영어 체킹만 한다가 뭐냐면 가정 내 체킹 시스템 만드는 것을 소개한 겁니다. 책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인용을 한 번 한 겁니다. 자녀와 약속을 통해서 체킹 시스템을 일단 구축하세요. 그러면 엄마도 자녀도 규칙적인 생활 습관에 빠져들게 됩니다. 엄마도 발전 자녀도 발전 아주 엄청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녀가 중2 이하면 좀 편안하게 체킹 시스템 만들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말 잘 들으니까 그런데 중3을 넘어가게 되면 말 엄청 안 듣습니다. 충돌을 감수하면서도 만드셔야 됩니다. 중3보다도 더 늦어가지고는 체킹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중3이라도 됐을 때 체킹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와의 충돌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감수하세요. 학교 성적하고 직결된 건데 충돌을 감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충돌을 피하고자 하면 교육 연기자 활동 하시는 거예요. 교육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책임지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충돌을 즐기세요. 엄마 아빠부터 뇌개조가 좀 필요합니다. 뇌개조 엄마들이 이제 자녀 교육 회피를 위해 가지고 이것저것 시키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만들어요. 문제는 본인이 다 만들어놓고 아빠하고 또 상의를 한답니다. 대부분의 아빠들은 아래 같은 얘기를 하면서 도망가죠. 어떤 얘기를 합니까? 떼되면 알아서 공부해 이런 얘기를 아빠들이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좀 아쉬워야 될 사실이 있어요. 떼돼서 알아서 공부한다면 걔는 위인이 됩니다. great man 근데 떼돼도 알아서 공부 안 하는 사람 있죠.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범인이에요. 범인 ordinary person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죠. 대부분의 아이들은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위인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떼되면 공부를 절대로 안 해요. 떼가 되더라도 떼가 되면 그래서 공부해라 라고 동료 및 권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 학교 성적하고 직결된 거 실천하시려면 엄마 아빠도 뇌개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생활습관 향상이 먼저고요. 그리고 학교 성적이 되는 겁니다. 위 내용이 비속형 머리에 비속처럼 박혀야 되고요. 생활습관 체킹은요. 생활습관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짜증나고 버거운 느낌이 팍팍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부모 되는 게 쉽습니까? 이런 부모의 역할을 안 할 것 같으면 애는 왜 낳았어요? 결혼은 왜 하셨고 부모가 됐으면 부모가 됐으면 책임을 져야 되고 그게 인생사입니다. 힘들고 짜증나고 버겁기 때문에 또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헌신한다고 해도 후회가 있는 게 아니라 후회 없는 일이 됩니다. 부모의 역할을 제가 쉽게 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래 지시를 꼭 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책 정교 1등 1등 공부 시간을 신청해가지고 바로 신청하시면 무료로 바로 제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읽어야지 하지 말고 다운받고 받으시자마자 바로 1시간 내로 완독해 주세요. 폰으로 보기 되게 편하게 되어있으니까 1시간 내로 완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책 내용을 갖다가 바로 실천하세요. 나중에 해야지 라는 생각을 머리에 지우세요.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은 교육 넓정이 엄청나게 넘치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시대로 할 거라고도 확신을 합니다. 이거 이전에 칼럼이 1번 공부 기술 아닌 공부 근본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시거나 영상 꼭 들으시고요. 두 번째 절대 성공 법칙을 자녀에게 의식 이것도 영상을 들으시거나 리딩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면 자녀의 교육에 대한 해안을 반드시 얻으실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